짜잔! 헤헤! 마느야 이걸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오예! 야 너 완전 외국 강아지 같다 마느야 엄마 보여? 마느야 마... 너 안 보여 마느야 너 안 보여? 마느야 마느야 안 보여? 안 보여, 안 보여 안 보여 어떡해 안 보여 왜 그러지? 네, 알았어 짠! 포크라게 이렇게 써 볼까? 감사합니다.